어이구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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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ㅏ 아아 아아 Corporate 수님 어서 다시 으 소스 으 으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난 기도하며 준비하네 주님의 정결한 신부가 되길 더 원합니다 우리 2일 먹δα? 성격이 어떻게 되죠? 배치해야지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맛있어 예쁘다 코리아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저희 모두가 우리 선생님께서 세례받으신 이곳에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2차석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같이 한 번 가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기도원정대가 가는 것마다 찬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에 놀라운 회복과 또 이 땅에 놀라운 하나님의 생기의 바람이 불어오게 되어주십시오 네 네 아아 자 사진 찍으세요 아 여기 봐 여기 봐 잠깐만잠깐만 잠깐만잠깐잠깐잠깐 나들 나들 여기 우리 미족임이 세례를 안 받은데요 아이고 아이고 아 죄송해요 내가 물 속에 다 담글 수는 없고 지금 옷 벗으면 안 되니까 여기 다 들어서 보세요 자 미족임 세례를 내가 물을 뿌려서 약속으로 하겠어요 어쩔 수 없고요 물 속에 훨씬 묻고 싶은데 들을 수가 없으니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미족임 예수 그리스를 구조로 믿습니까 그분을 위해 평생 살다가 주님의 신부로 죽기를 원합니까 예수 안에 다시 사는 걸 믿습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랑을 따르게 세례를 축하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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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세요 자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들이 외쳐주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내 기뻐하는 자로다 알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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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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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떻 사 season 우리 눈에 바르면서 피부도 젖 같은 느낌이 확 옵니다. 너무 좋습니다. 발송행사님 제법 다음번에 오세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 마사드에 우리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는 유대인의 마지막 최후의 항전지인데 969명인가요? 이렇게 천명이 채 안 되는 그 유대인들이 마지막 로마에 저항을 했는데 로마가 이 요새를 어떻게 전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군인도 동원했죠. 결국은 이제 이들에게 죽고 싶지 않아서 마지막 자결을 선택했던 슬픈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당하고 죽게 되는 그런 요새들에 사람들을 모아서 이런 연설을 합니다. 정리된 걸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충성스러운 백성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우상도 섬기지 않고 오직 홀로 되고 의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의했습니다. 우리의 그와 같은 각오를 실천에 옮길 때가 다가왔으므로 이제는 지금 노예의 길을 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산 채로 로마의 수중에 들어가면 노예가 될 것이며 이는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우리는 혁명을 일으킨 선봉이었으며 마지막까지 투쟁할 사람들입니다. 뜻하지 않게 패배한 사람들과는 다르게 우리는 명예롭게 자유의 눈으로 죽을 수 있으며 이 특권을 주신 분은 우리 주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저항이 지속될 수 없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명예로운 죽음을 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산 채로 잡으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한 승리를 그들에게 허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아내들이 욕을 당하지 않아서 죽게 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노예의 기억 없이 세상을 변하도록 합시다. 먼저 우리의 죄물과 요새를 불태웁시다. 그들은 전리품이라고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오직 우리의 시신만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한 가지 먼저 우리의 곡식 창고만은 남겨둡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결한 것은 식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처음 결의한 바와 같이 노예가 되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는 열망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토록 합시다. 우리의 손이 자유롭게 칼을 들을 수 있을 때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과 함께 자유의 몸으로 이 세상을 가지갑시다. 이렇게 연설을 했죠. 그 연설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 엘리에제르 펜니아르가 말했던 그리고 또 제안했던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다 헤어져서 집에 가서 마지막 식사를 하고 아버지가 아내와 아이들을 다 죽이죠. 그리고 다 같이 모여서 여기에 발굴을 하다 보니까 이름 적힌 제비가 많이 발굴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한 명이 또 다른 아홉 명을 죽이고 또 한 명이 또 다른 아홉 명을 죽이고 마지막에 한 사람은 자결하게 되는 사건들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디도 장군이 올라와서 아침에 올라와 보니까 어제까지 살아있었던 사람들이 한 명 또 빠짐없이 다 죽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허망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목숨보다 명예가 더 중요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마디로 그때 세계를 제패했던 그리고 황제가 되기를 되는 그 사람에게 아나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이렇게 하면서 던져버리는 승리를 그냥 먹이주듯이 던져버리는 그런 흠앙한 어쩌면 불명예스러운 승리를 이 로마 사람에게 던져버렸던 주었던 그런 장소가 바로 이 장소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유를 위해서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자결하면서 그들의 순수한 신앙을 지켰고 처음에 젤로당 열심 당원들이 자기가 처음 가졌던 그 마음들을 끝까지 지키면서 민족의 폐망을 또 안타까워했지만 자신들의 명예를 지키고자 했던 그 마음이 바로 이곳에 있고 그래서 이곳이 멸망되면서 로마에게 이스라엘이 완전히 폐망하게 되는 그런 선언 같은 장소가 바로 이 장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never again 그랬죠. 다시는 겪지 않겠다라고 결심하고 맹세하는 그 땅 중에 바로 첫 번째로 꼽히는 곳이 바로 이곳인데 다시는 나라가 멸망하는 일을 당하지 말자. 바로 이곳이고 다시는 600만이 죽는 그런 결과를 낳지 말자. 그래서 홀로코스터. 다시는 성전이 멸망하는 일을 당하지 말자. 그래서 통국의 명이 73곳에서 가서 맹세하고 나라와 또 민족과 자신의 민족을 사랑하는 그렇게 결심하는 장소가 바로 이 장소입니다. 예루살렘의 평강이 날지어다. 연주의 중 하나님의 본격 during the movie 영국의 명의oped 기간에 대한 공평의 공평을 사랑하는 일을 당황치 저기 명의 기간에 대한 공평한 시험과 안녕하세요. 아, 여기저기 얼굴이 손을 닿는 것이지요. 인연을 당황해야만 더 손부님 응? 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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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난 지금 에러스는 기간에 대한 공평의 추천을 해주고 어, 뭔가 다음이에요? 자 1, 2, 3, 3. 고품을 사랑하는 일을 당황해야 해요! 구도도로도 좋아해요! 고마워! 칼렘입니다. 이 골짜기로 쭉 지나가면 아까 처음 들어와서 또 저희들이 갔던 여리고가 있고요. 여기서 1시간 트래킹하면 여리고에 도착합니다. 지금 여기 왼쪽 편에 보시는 이곳은 성조지 수도원이라 그래가지고 5세기 때에 성조지라는 사람이 이곳에 들어가서 그때 당시에 비잔틴 시대 때 이 광야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하고 더 깊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잠시 일주일 들어갔다가 1년 들어갔다가 나오는 게 아니라 저사람들은 들어가면 저곳에서 평생 동안 살다가 죽는 그런 수도의 생활을 정말로 했던 사람들이 바로 저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엘리야가 까마귀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엘리야를 또 위로하고 생존케 하셨던 그런 장소고요. 그리고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나중에는 그렇게 울면서 그만큼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아들을 또 용서하고 사랑했던 다윗이 그 배다른 아들에게 쫓겨가면서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길을 걸어갔던 광야 길이 바로 이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로 또 인도하셨죠. 광야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공통적인 점은 바로 아무것도 의지할 거 없고 아무것도 바라볼 수밖에 없는 바라볼 것도 없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서도 광야로 내몰때도 있고 하나님이 지금 광야의 길을 가고 있는 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에게 권한이 아니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우리에게 자각시켜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광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는 그 마음들을 다시 한 번 황야 황야에 서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황야 주님 소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 황야 하나, 둘, 셋 슬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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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롯 정말 기도하고 그동안 정말 하나님 사랑과 예수님의 그 은혜를 이 땅에서 이렇게 듣고 싶어서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정말 이 땅을 밟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과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느끼게 되었고 오늘은 특별히 마스다 항전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격전지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순결을 버리지 않고 최후의 항전까지 하다가 이렇게 결국 모두 죽게 되었는데 정말 그것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그 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저도 마지막 엔타임 휴거 신부로서 정결한 마음과 그런 마음으로 준비해야겠다는 마음을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귀한 것들을 정말 이 땅에서 몸으로 마음으로 경험할 수 있게 이번 성지순례는 너무나 정말 저의 인생의 최고의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꼭 방문해 주세요. 샬롬 샬롬 할렐루야 코프소TV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효색 샬롬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승부 가운데 이렇게 무사히 입새롬에 와가지고 아름다운 유적지 순례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2일차 일정을 끝냈는데 2일차에 사회바다와 광야를 갔다 왔어요.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기도 하셨던 광야에 가서 저희들이 주님의 숨결을 느끼고 주님의 사회를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기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샬롬 김하숙 권사입니다. 이스라엘 와가지고 지금 참 너무 행복합니다. 항상 오고 싶었는데 이렇게 와보니 참 정말 뜨거운 눈물 흘릴 때도 있었고 참 그 살아계신 주님 그 발자취 진짜 들리는 듯해요. 퍼플소 성도님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정말 이렇게 오셔서 답사하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포에 사는 이미숙 권사입니다. 많이 기도하며 또 사모했던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이 땅을 바꾸니까 너무 감격스럽네요.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사막이 많다는 거는 오늘 보고 너무 놀랬고 또 예수님이 금식하셨던 곳 또 우리가 여리고 다니면서 여리고 성을 했던 곳 여러 가지를 많이 봤는데 너무 감격스러웠고 정말 기뻤습니다. 우리 남은 시간도 어찌하든지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갔으면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